뉴스타파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3개의 간첩사건을 취재해 왔는데요. 유우성 씨 사건은 조작으로 밝혀졌고 북한 보의사로부터 기업 제거 폐취를 받아왔다는 이시현 씨 사건도 기소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간첩사건, 북한 보의사의 지시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사건도 조작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박 모 씨의 어머니가 북한에 살던 딸과 7살 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한 탈북자 단체에서 정보팀장으로 일한다는 탈북 브로커 유 모 씨에게 딸을 데려다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브로커 유 씨는 2013년 5월 북한에서 송금 브로커로 일하고 있던 홍 모 씨에게 박 씨 모녀를 중국 땅까지 데리고 나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홍 씨는 자신이 살던 곳 근처 두만강을 건너 박 씨 모녀를 중국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는 강 건너 중국 땅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 일행은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뒤 홍 씨가 데리러 오라고 연락했지만 브로커는 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 일행은 다른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후 브로커 유 씨는 홍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했다고 국정원에 제보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곳으로 나오지 않는 등 몇 차례나 약속을 어겼고 나중에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국내 비전향 장기소의 가족과 접촉하고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4년 3월 유우성 중고 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검찰은 이 사건을 발표했고 보수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국정원의 회유와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의문의 핵심은 왜 홍 씨가 처음 브로커 유 씨와 약속했던 대로 두만강을 건너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 압록강을 건넌는가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가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브로커 유 씨를 유인하기 위해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압록강 쪽으로 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홍 씨와 함께 한국으로 온 박 모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박 씨는 북한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홍 씨의 부인이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홍 씨 역시 쫓기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박 씨의 설명은 홍 씨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홍 씨가 쫓겨다니는 상태였다는 주장은 홍 씨가 보의사 간부의 지시를 받고 온 공작원이라는 검찰 기소 내용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 약속대로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홍 씨는 두만강 지역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동서에게 탈북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지만 갑자기 동서가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돼서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홍 씨의 처남입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즉 홍 씨의 장모가 반대한 것이 두만강으로 건너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집 근처 있는 강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머니가 설명을 하셨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집으로 보냈다가 중국에 넘어가서 북송되잖아요. 북송되는 당시에는 우리 집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루션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 집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어머니는 그런 일이 얼추니 싫다. 그걸 또 무섭다. 다 죽어야 되니까 지금 싫은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누나도 보내고 북송되는 큰일 나니까 엄마가 쫓아보냈다는 거죠. 처갓집에서는 애초 박 씨 모녀가 중국까지만 나갔다가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고 도와주려 했는데 남한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부터 위험하다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동서인 경비대 장교에게 강을 건네줄 것을 부탁했지만 장모의 반대로 건너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동된 거가 아니라 무슨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거냐. 어머니가 그분한테 또 다른 사정.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도움도 받고 그랬던 사회를 그냥 쫓아보낼 수는 없잖아. 내 형이 조동된다는 그런 고시를 삼아가지고 그냥 인상 불키지 않게도 다른 데로 가게끔 한 것 같아요. 내 형이 쏙 후에 조동돼갖고. 실제로 조동돼서. 된 건 아니고 그때 아니고 그때 아니고 아니고 쏙 후에 내 형이 뜬 뜬 다음 오랫 후에 조동됐다고 말할까. 치기가 그렇게 되는. 네. 결국 두만강을 건너는데 실패한 일행은 방향을 바꿔 압록강 쪽으로 갑니다. 손아버들이 갔다 오던 게 야 이런 손이 있단다 이런라 말해 그런 손에 뭐 그런 손이 있으면 갑시다. 박 씨의 설명은 보이사령부 간부의 지시로 브로커 유씨를 유인하기 위해서 압록강 쪽으로 갔다는 검찰 기소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소장은 보이사 간부가 홍 씨에게 양강도 보청군의 밀수꾼을 만나 그 지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되어 있지만 함께 이동한 박 씨의 설명은 다릅니다. 보이사 간부가 홍 씨에게 양강도 보청군의 밀수꾼을 만나 그 지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되어 있지만 함께 이동한 박 씨의 설명은 다릅니다. 보이사 간부가 홍 씨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한테 가라고 해서 그냥 한 한 한다름에 한테로 가라고 해서 그리 바로 간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소개 소개해 가지고 갔다는 거죠? 네. 어머니가 가서 제가 예술점 딱 봤거든요. 어머니가 가서 엄마 보고 아 우리 지금 저기 이렇게 돈 받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예술점 딱 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난 아 저희 이런 손이 있는지 그건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결국은 그 다음에 엄마도 동세대라서 동세라고 해서 동세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너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빨리 간 건 아니에요. 검찰 기소 내용처럼 보이사 간부의 지령으로 한 번에 보청군의 밀수꾼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가 친척을 소개해 주고 그녀를 통해서 밀수꾼을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밀수꾼은 처음엔 일행 중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을 건네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데려가 왔으니까 가자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거구나. 결국 일행은 그 밀수꾼의 도움으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한 홍 씨는 브로커 유 씨에게 와달라고 합니다. 밀수꾼에게 줄 중국돈 만위안 한국돈으로는 200만 원 정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 씨는 한국돈 40만 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박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 한 대를 돈 만 원 요구했단 말이야. 돈 만 원 보내달라.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 팔복사들이 뭐 줄인가고. 돈 만 원 달라면 어디다가 바람 짓불이 주는가고. 그 문제에다 주라는 게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브로커도 믿지 못한 게. 이후 브로커 유 씨는 홍 씨 일행에게 세 차례 각각 다른 장소로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야 내가 우리가 온 가자니까.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펼 건데. 근데 그 마을 있고 이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그 마을만큼 벗어나오라. 이래서 또 한 번 해서 또. 감시 카메라도 건넜거든요. 우리 마을을 지나서 와서 형님의 우리 카메라 지나왔어. 하니까 아이고 따로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유 씨가 오지 않겠다고 한 뒤 박 씨 어머니는 중국의 친척을 통해 돈과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 박 씨 어머니에게 보내기 위해 친척이 찍은 것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보의사의 정보원인 이 밀숙군은 무언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준 거. 저 당시 이 중벌 그 돈을 줄 줄 모르겠는 자세예요. 아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었구나. 네. 이 붉은 빛이 나는 거 뭐 그걸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국 돈이군요. 그러니까. 중국 돈이죠. 중국 돈으로 우리 8천 원을 줬거든요. 아 8천 위안을. 네. 세금 살이잖아요. 그게 중국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간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어요. 네. 제가. 네. 알고 저를 그 사람이 같이 기다려서 돈을 받아가 보러 갔다는 것을 그 사람이 가버리겠어요. 브로커 유 씨는 이후 박 씨 어머니에게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설과 협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박 씨를 데려온 홍 씨를 사위로 부르면서 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딸도 임무를 받고 왔는지 보자는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브로커 유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유 씨는 결국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유 씨는 자신이 홍 씨를 데리러 가지 않은 이유는 박 씨 측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유 씨는 이후 홍 씨가 자신을 유인해 납치하려 했다면서 간첩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건 별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오라고 했지 우리가 그 사람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유 씨가 어떻게 보면 계속 자기가 있는 곳을 오라고 하면서 장소를 계속 바꿨군요. 네. 바꿨어요. 그 사람이 바꿨지 우리는 그 사람을 오라고 한 쪽은 없거든요. 중앙합동신문센터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이곳에 판사와 변호사들이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강압수사를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 씨도 도착했습니다. 현장 어딘가에 남아있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홍 씨는 과연 간첩인가? 대한민국 법원의 선고는 오는 9월 5일 있을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